나는 형, 나는 대충 찍어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찍었다 하면 A컷이더라 그래가지고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 있지 아닌데? 너 스팟 한 열 개에서 다 찍고 지나다니면서 여기서 찍으세요 갑자기 우뚝 멈춰서고 여기서 찍으세요 아 이거 아닌데? 아 잠시만 플래츠를 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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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내려막길 가갖고 또 왼쪽 오른쪽 뒤돌아갖고 이러면서 다양한 구도를 찍는 거 내가 열심히 너무 찍는 거 맞는데? 아닌데? 근데 형은 형은 내가 형 사진 찍어봤는데 형 되게 별로였어 형 형 되게 조명도 별로였고 그냥 이게 뭘 의도하고 찍은 건지도 모르겠고 뭐? 그냥 형 내가 봤을 때 형 오늘 내가 아까 전에 라이브길 때 형 화장했냐고 안 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형 화장했다고 들은 거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형 되게 못생겼어 형 되게 별로더라 오늘 와우 그랬구나 그랬구나 알았어 알았어 너 잘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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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오늘 이제 찍으러 나갔어요 나는 그래도 한 찍은 거 다 합쳐도 한 30장 될까 말까거든 너 오늘 찍은 사진 다 합치면 한 200장 되지 않냐? 너는 사율이 안 좋아 나는 그니까 한 10장 찍으면 그중에서 한 5장 건지는데 너는 100장 찍으면 애인이지 니가 지금 피트를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 형이 지금 피트를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 형이 지금 피트를 잘못한 거 같은데 내가 지금 바라봐가지고 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 오늘 애초에 형 상태가 좀 별로여가지고 콘서트를 세시고 더 열심히 춤을 추고가 나와가지고 형 지금 그래가지고 형 얼굴이 애초에 별로 잘 안 나오니까 형이 별로 안 찍을 거 같애 이제 형도 인스타 그냥 한에 10개 딱 10장 올릴 정도로 쓰면은 형 그냥 열심히 찍었겠지 형이 봐도 형이 오늘 못 나오니까 형 그래서 그렇게 별로 안 찍은 거 아니야 니가 지금 피트를 잘못한 거 같은데 너 지금 너 내가 말하는 거는 너 지금 너 지금 너 페이지 시민에 비해서 지금 좀 부족하고 너 나보다 타율도 안 좋고 너 나보다 지금 사진 한 100배당 더 많이 찍었는데 너보다 나랑 건지는 사진이 이제 비싸다는 거는 너는 나보다 지금 못 나오는 거고 너 폐사체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니가 그걸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전체 니가 recipients cans 안 땡 신선이 쇼ní 들 Snap